안녕하세요 하랑입니다. 오늘은 바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바이크 회로 먹을거구요. 여기는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토치로 구운거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부터 맛을 볼게요. 마스프링ㅋㅋ 시원하게 먹었어요. 중간에 양념을 넣었어. 바이블나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러 오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바이크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거에요. 매콤한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계란 바삭바삭 고춧가루 생선이 소스 생선이 바삭바삭 모ims 고추냉이 고춧가루 콩나물 맛있다 계란 요번 바위꿀은 좀 작아서 실망했어요. 같은 데다 시켰는데 알이 좀 작더라구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